어이구 어이구 김사장 마시나요? 응? 뭐하세요? 응? 김사장님 뭐하세요? 응? 응? 김사장님 응? 응? 먹자고 기분이 좋구나 김사장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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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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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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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많이 해줘야 되지? 애기랑 아무도 입꼬 땅그릇은거 보다야 귀가 늘리고 맛있지 그게 좋다고 하잖아 오늘 불금이네 불금 할미 할배 오늘 결혼기념인데 뭐 없나? 용돈 받는거 없어? 없다고 제 미소랑 많이 받아가세요 통장에 3만이 있는데 니 할배 주자 너 오빠여도 전화한통 문자 하나 없다 그지? 너 왜 삼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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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늘 가면 이제 3일 뒤에 보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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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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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오겠다 또 부부하노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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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